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와플 먹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평소와 다르게 왜 이렇게 조용하냐면 지금 새벽이에요! 곧 있으면 해가 뜨게 생겼어요! 오늘은 조용히 말하는 김에 초극강 극 ASMR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집에 있는 티라미스 가루 뿌렸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다 못 먹을 수 있어서 다 못 먹을 거 같은 건 여기 있다가 담아줄게요! 진짜 엄청 크죠? 근데 진짜 엄청 크죠? 오마이갓 아 Oh 아 아 좋으니깍 고소하고 음 오 생크림이 바닐라 시럽을 넣어서 그런지 달콤해요 셔 fish 이건 좋아하는 사람앞에서 먹으면 안되겠나 딸기랑 조화가 별로예요 물이 너무했나? 아... 짜장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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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거 포장해서 30분정도 걸렸는데 그래서 좀 눅눅하게 눅눅해요 짜장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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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여러분 죄송한데 오늘의 먹방 끝이에요 너무 느끼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집에 로투스 파우더도 있고 초코칩 파우더 오레오 파우더 다 있거든요 저.. 네 우와 저자 저자 좌우 으음 음 맛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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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매워 어떡해 와플 로투스 와플 이거 약간 하모니카 근데 진짜 먹방 유튜브분들은 어떻게 이걸 씻거나 이거 불닭볶음면에 원래 크림 들어가면 그게 까르보 불닭볶음면잖아요 크림 한번 넣어봐도 돼요? 맛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지금 로투스 와플 먹었으니까 잠깐만 이게 맛있다 씹히는 맛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초코칩 로투스 와플 그만 콩장 맛이 나요 콩장 맛이 나요 이번에는 로투스 와플 로투스랑 오레오 와플이 맛있는 것 같아요 가루가 촘촘촘해서 씹는 맛이 좋네요 뭐야 소금 아, 맵다. 맛있게 먹기 좋은 하루! 밥 먹기 좋은 하루! 먹고 싶어서 먹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